안녕하세요 피부의 고향 시드물입니다. 시드물 화장품 성분 사전 오늘 소개해드릴 성분은 글라이콜릭 애씨드, 아하입니다. 글라이콜릭 애씨드는 사탕수수, 사탕무에서 추출하여 정제한 유기산 성분으로 락틱애씨드와 같은 알파하이드록시애씨드, 흔히 아하라고도 잘 알려진 성분인데요. 아하 성분 중 분자의 크기가 가장 작아 피부 침투가 빠르고 각질 제거 효과가 뛰어나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랍니다. 피부 각질 순환 주기를 단축시켜 매끄럽고 건강한 피부결과 함께 모공관리를 통해 문제성 피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기미와 주근깨 등으로 칙칙해진 피부톤을 환하고 깨끗하게 가꾸는 데 도움을 주며 알칼리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장품 사용 용도로는 pH 조정제, 각질 제거제로 사용됩니다. 이 성분이 함유된 시드물 대표 제품으로는 아하 10 브라이트닝 스무스 토너, 아하 10 마스크 시트, 닥터트럭 아하 바디로션 등이 있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글라이콜릭 애씨드 성분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